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합니다. 이미 이달 초에 잡혀있던 일정이다. 그리고 TK 지역의 현안을 상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 목적의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요, 홍 시장이 그동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고립 전략에 나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 정치권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 한동훈 행보로 일관해왔던 홍 시장을 만난 건 여권 지지층의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라는 거고요. 홍 시장을 시작으로 한 대표의 비판적인 여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것으로 한 대표 고립 전략을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촌랑되는 가벼움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도 한 대표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분위기인데요. 3선 국회의원 출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어제 친윤계 외곽 모임 주최 행사에서 한 대표가 무슨 개파 보스냐 아마추어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측근들을 동원해서 대화 내용을 다 흘렸잖아요. 이게 불만이 저게 불만이다. 이게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결국은 리전튜구의 싸움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분열상을 노출시킨 겁니까.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검사 수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